장난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오지마 오지마 생긴건 잘생겼지 나랑 연애 안할래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냐 날 싫어해 전공법으로 밀어붙여 빼도 박도 못하게 아 같이 가요 왜 이렇게 검머리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요 내가 지금 그쪽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그쪽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겁나지 저 딴 녀석한테 끌리는 거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야 나 대피해 나 이놈아 이번만 잘 넘기면 내 손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될 거야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곁에 두고 싶지 않다 얼마나 보고 싶었어? 오늘 보고 내일 죽어도 좋을 거 같아 내일 죽어도 좋을 거 같아 안녕 빨리 죽어도 날씨 추윤하는 날은 나이 나은 나이 나은